띠링 소리는요? 다 올려야 되나? 아 소리 어떻습니까? 소리 테스트 부탁드립니다 줄여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웰컴 투 메자랄 아레나 안녕하세요 메자랄 아레나 진행을 맡은 방송이 김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괜찮아요 반갑습니다 2층에 계신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우주 최고 우주 최강 메자랄을 가리기 위한 메자랄 아레나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까? 저 또한 영광스러운 자리 마이크를 잡고 진행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더욱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오늘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우리 참석자분들은 내가 진정한 메자랄이다라는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셨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오늘 아주 치열하고 뜨거운 시간이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동기부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메자랄 아레나는요 화질 cause 총 상금 E3 총상금 E3 총상금 E3 창 nombre 넥순 캐시 E4 총 상금 E3 회sty 저 화질이 너무 안좋은데? 화질이 너무 안좋은데? 화질이 너무 안좋은데?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겠죠 자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퀴즈쇼가 오늘 화질 위에 갑자기 안좋으시네요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길 바라겠구요 저도 이동을 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자랄 아레나는요 총 40문제로 아 그렇구나 HD 1060을 제가 갔어야 되나 오케이 아오 만원씩이라죠 어 만원이야 아 40만원이에요 40만 캐시로 40만 캐시로 제가 맞췄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문제를 가장 많이 맞히신 분 10분을 모셔서 저희가 메자랄 시상을 또 할 예정입니다 한 문제에 10만원씩이요? 와 아 만원씩 3등은 150만원 2등은 200만원 그리고 우승자 1등에게는 상금 300만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름에 갈만한데 그치 한 문제에 만원이라고 문제를 맞힌 상대적 속도로 등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빠르게 메자랄 아레나 상금까지 거머쥐 행운의 주 와 좋다 한 문제 만원이네 아니 잘봐봐 확률이 25% 주잖아 네 네 지금은 최소 10만원이다 로그인 가지면 안되겠다 가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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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하시는 분들은 방송을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끝까지 신중하게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메자라 아레나 생중계 메이플스토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또 유튜브 메이플스토리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은 어디서 보시더라도 정답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오른쪽이 난 들어왔어 참여 페이지에서 입력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도 많은 선물을 드리지만 온라인 참여자분들에게도 푸짐한 선물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퀴즈 여덟 문제를 모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1만명을 추첨을 해서 100만 메이플포인트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여덟 문제 정답을 다 맞춰주신 분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중에서 500분을 추첨을 해서 3만 넥슨 캐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께 혜택을 드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모쪼록 메이플스토리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 함께 즐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메자랄 아레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퀴즈쇼 참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누가 아니요 하지 않았나요 아던데 누가 아니요 했었던 것 같은데 자 처음으로 진행하게 될 문제 영역은 힘 힘입니다 지금부터 힘에 관련된 1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모두 집중해서 풀어주시길 바라고요 모든 문제는 객관식이며 중간중간 영상 문제도 숨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듣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고막을 능력치를 최대한 키우시고요 아주 짧고 빠르게 아 쇼케이스 가서 끄라고 아오케 우선은 문제 저 유튜브로 켜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쇼케이스 방송 키면 안 돼요 아프리카 다시 킵니다이 leader Domino 네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1 자 일단 여러분들 어디에 선택을 하셨을지 퍼센테이지를 보겠습니다 아 못봤습니다 질문을 아 못봤습니다 질문을 세팅창을 좀 올려야겠다 이거 우리가 푸는거 아닐걸? 티노 죽어주세요 이 몬스터들은 메이플을 하면 정말 많이 만날 수 있는 몬스터들인데 아주 미묘하게 죽을 때 나는 소리가 다르다는거 첫번째 문제부터 이렇게 약간 허를 찌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두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문제 주세요 일반 필드에서 만날 수 없는 몬스터는 자 일반 필드는 이제 레벨이 고정된 몬스터가 등장을 하고 음 이거는 맞추겠죠 내가 이 둘을 구분해주셔야 됩니다 보기 드립니다 프랑켄 로이드 라이카 아르마 주니어 각각 잘 선택하시구요 카운트 들어갑니다 프랑켄 아니야? 4 3 2 1 자 여기까지 카운트다운 안에만 눌러주신 것만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어디에 정답을 선택을 하셨을지 선택 분포도를 볼게요 어 프랑켄 로이드가 68%인데요 주니어 발록 1번 필드로는 기준을 잘 모르겠네 아 축하드립니다 3분의 2가 넘게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아 아 그럼 발록이구나 일단은 오답 중에 라이카는 타임로드 중 망각의 길 5에서 만나실 수가 있죠 아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아르마 주니어는 안식의 동굴 중에서 숨겨진 동굴에서 만나실 수가 있구요 또 주니어 발록은 저주받은 신도로 중 금지된 재단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모두 일반 맵에서 볼 수 있는데 아 프랑켄 로이드는 로미오와 줄리의 팟캐스트에서 이게 힘하고 관련이 뭐에요? 힘 문제하고 이번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았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난이도가 조금 낮은 문제만 나오길 바라면서 3번 문제로 넘어가 볼텐데요 3번 문제는요 영상 문제입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공개가 될거에요 그리고 생중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온라인용 퀴즈가 1번 지금 같이 나갈거에요 원래는 불시에 나가는데 온라인용 1번이기 때문에 미리 친절하게 제가 안내드리겠습니다 간다 아무튼 모두 준비가 되셨다면 힘의 영역 세번째 문제 드립니다 화면에 등장하는거 1분 동안? 몇머리를 세면 되는거에요? 설명한것은 보기 주세요 A보기죠? B보기구요 맞는거 고르시는겁니다 어? 나 핑크빈은 숫자 맞추는거 아니야? C보기입니다 마지막 D보기네요 자 A 핑크빈이 좋아하는 노래는 헤네시스 마을 노래 플로럴 라이프다 B 낮은 확률로 백제의 블랙빈 마크를 드롭한다 C 핑크빈의 친구 미니빈은 고기 먹기를 좋아한다 D 핑크빈 테마곡 이름은 핑크핑크 빈빈이다 시간 충분히 드린것 같습니다 카운트다운 바로 갈게요 4 3 2 1 자 일단 여러분들이 어디에 많은 선택을 하셨을지 궁금한데요 자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정답 일단은 C를 제일 많이 선택하셨고 정답 화면 보겠습니다 어 나 못맞혔어 어 정답을 바로 발표해보죠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을 공개합니다 아 C가 정답이네요 핑크빈의 친구 미니빈은 고기 먹기를 좋아한다 이게 맞는 거였습니다 학자 주황버섯에 따르면 미니빈은 왕갈비 냄새를 맡으면 참지 못하고 날아올 정도로 고기 먹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왕갈비를 주면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알려준다고 하네요 나머지 보기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요 핑크빈이 좋아하는 노래는 헤네시스가 아니라 메이플 최고 아이돌 엔젤릭 버스터의 노래고요 블랙빈 마크는 135제 그리고 핑크빈 테마곡의 이름은 파이팅 핑크빈이었습니다 아니요 이게 온라인 문제하고 이게 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요 뭔지 모르겠네 뭐 어떻게 하는지 4번 문제 드립니다 에델슈타인에서 10마리의 부기가 마을의 꼬마들에게 빼앗겼던 물건이 아닌 것은 어렵다 난 모르겠다 딱 봐도 어디다 통신기 와우 이걸 어떻게 알아 카운트라운 갑니다 통신기겠구만 4 3 2 1 마감합니다 과연 통신기 어디에 선택을 하셨을까요 브로치를 제일 많이 선택하셨나요 정답은 통신기였습니다 노령왕 멀치님 만원 획득하셨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만원 땄는데 말이지 까비요 까비 10마리 부기의 순환 퀘스트에서 10마리의 부기는 마을 꼬마에게 빼앗겼던 물건으로 기사단의 지도와 기사단의 나침반 기사단의 브로치를 이야기를 하죠 지도는 마을 꼬마 똘똘이에게서 또 나침반은 마을 꼬마 신비에게서 브로치는 마을 꼬마 울리카에서 되찾을 수가 있죠 아 먼지자님 녹화하고 계시지요 자동 녹화 부탁드립니다 시그너스 기사단의 정보원이라는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꼬마들에게 물건을 뺏길 정도로 조금 순박한 모습을 보이는데 파견도 나가고 열심히 일을 하는걸 보면 엄청난 능력을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5번 문제를 우리가 풀어볼 차례인데요 5번 문제는 특별히 여러분들과 가장 큰가운 곳에서 함께하면서 도움을 주시는 분께서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어떤 문제를 준비해 주셨을까요 5번 문제 화면으로 보시죠 안녕하세요 지엠 데몬입니다 이렇게 즐거운 이벤트에 목소리로나마 함께하게 돼서 너무 반가운 마음입니다 제 이름에 맞게 데몬 슬레이어에 대한 문제를 부딪게 되었는데요 잘 들으시고 여러분도 꼭 정답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데몬 슬레이어에 대해서 틀린 것은 보기 1번 기본 성형이름은 카리스마 마족이다 보기 2번 2011년 8월 9일에 출시되었다 보기 3번 스킬 서버러스는 방어력 무시 50%를 갖고 있다 보기 4번 부스텟은 민첩이다 4번 다음 보기 중 데몬 슬레이어에 대해서 틀린 것은 아 틀린 것은 3번인데 3번 같아 3번 C C 20%인가 30%인가 그랬던 것 같아 3번 C 아니야? 4 C 같은데? 4 1 자 선택은 끝이 났습니다 어떤 보기에 제일 많이 몰렸을까요? C같아 C를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선택을 하셨는데 이게 과연 틀린 것일지 정답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주 문제가 더럽구만 아주 문제가 더럽구만 장난해 큰소리로 큰소리로 이렇게 목소리로 만난다고 생각하긴 짧은 시간이었지만 장란해라 그랬다 정말 많이 따라하던 것 같습니다 저 말고도 정말 많은 지에 아주 더러운 문제를 냈어 문제가 아주 드러울 문제야 아무튼 해설을 좀 해드리자면 2011년 8월 9일이 아니라 2011년 8월 4일 업데이트 미리 보기에서 지금 뭐 화면에 나가죠 데몬슬레이어 출시를 안내를 해드렸어요 자 뭐 많은 분들 앞에서 데몬슬레이어님이 처음으로 또 이렇게 등장을 하신 거라서 조금 긴장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니까 참 새롭습니다 날짜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친절하신 우리 GM 데모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40개의 문제 중에서 8분의 1 다섯 개의 문제를 푼 거예요 다 틀렸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직 초반부에요 자 5번 문제까지 우리가 풀어봤죠 2번 문제는요 아 방송 소리가 자꾸 쳐야 되는데 이번에는 과연 어떤 문제일지 보기가 또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문제 주시죠 다음 중 가장 약한 피해를 입히는 공격은 잘 보세요 보기 주세요 하드힐 아주 드럽고만 드러워 하드힐이 A 하드수가 B 검은 마법사가 C 진힐라가 D 자 카운트 5초 주세요 하드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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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느낌상 하드힐 같아 아 어려운 문제입니다 A 같아 A 아 많은 우리 유저분들 A의 느낌이나 내가 많이 맞아 봤잖아 A의 느낌이 난다 정답은요 A 아 아니네 와 아 아 아 하드힐이구먼 아 아 하드힐 아 하드수 검은 마법사 C 힐 각각도 해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대 체력비래 20%의 데미지 그리고 아 하드수는 최대 체력의 40%의 데미지 검은 마법사가 최대 체력의 30%의 데미지고 정답이 지니 힐 네 아 아무래도 이제 초반에 나오는 스킬이다 보니까 다른 보기보다 좀 약한 거라고 아 이제서야 문제를 마치고 나서야 우리가 또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아무튼 아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2번 문제는요 기획 담당자분이 정말 고심 끝에 문제를 내셨다고 하거든요 고심된 문제 한번 보자 그리우로 출제가 되니까 일단은 두 눈을 크게 뜨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제 주세요 다음은 메이플스토리 기획자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중 모험가 직업군이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은 몇 개일까요? 자 우선은요 그림을 보여드리기 전에 보기부터 먼저 공개를 할게요 보기 보여주세요 최대 4개요? 최대 4개요? 저 다 키워봤습니다 제가 보여드립니다 아 헷갈리는데요? 보여주세요 와우 와우 그 중에서 모험가 직업군이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이 몇 개인지 자 시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케이 어허허 아 저거 캐론 슈터 스케일 같은데 뭐지 두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세 개일까요? 네 개일까요? 자 카운트 주세요! 4 두 개 예상합니다 맨 아래 있는 거 주황 두 개 1 두 개 예상이 됩니다 자 A B C D 중에 정답이 과연 무엇일까요? 세 개 같은데? 세 개 같은데? 맨 왼쪽 아래 세 개가 둔데? 맨 왼쪽 아래 세 개가 둔데? 정답 공개합니다 맨 안쪽 세 개 아니야? 네 개였어요 아 네 개요? 아아 이야 맨 왼쪽 아래 세 개가 캐론 슈터 스케일인 것 같고 아 일단 보자 아 아니네? 와아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예? 나는 맨 왼쪽 아래 그림이 그건 줄 알았어 캐론 슈터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공 떼지는 거 공 걸리는 거 이상한 점 아티한데 생각보다 스킬의 특징을 잘 잡아주셨어요 단순한 그림이지만 뭐 스킬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시 집중하시고요 다시 집중하시고 이제 우리 또 8번 문제를 풀어볼 차례입니다 자 지난 문제는 잊으세요 남은 문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8번 문제 주세요 모라스의 도둑고양이 출몰지 2에서 아케인 포스 데미지 1.5배를 받기 위해 최소 아케인 포스는 최소 아케인 포스는 자 보기 드립! 아아 A540, B600, C660, D720 자 확인하셨나요? 카운트 들어갑니다 6배 4 3 2 2번 마감합니다. 조금 시간이 촉박하셨죠? 일단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을 하셨을까요? 3번이고? 2번 아니면 3번 같은데? 정답은요? 아 3번이네. 축하합니다. 6번, 6, 10 2번 아니면 3번 같더라. 스크린샷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좌측 상단에 660 보이시죠? 예 까비 모라스의 도둑고양이 출몰집 2에 필요 아케인 포스는 440이고 440에 1.5배는 그렇죠? 660이죠? 이제 모라스가 200점 레벨 이상 출입하는 나는 메알봇이었구만 조금 힘드신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굉장히 많이 맞춰주셨거든요? 축하해 말씀드리면서 이제 힘의 영역 문제는 두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9번 문제 풀어볼 차례입니다. 9번 문제는요. 미리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여태까지 장난이었고요. 기획하신 분이 이 문제는 역작이다. 이거 맞추면 인정한다 나왔다. 내 문제다. 이런 문제일수록 괜히 도전의식이 생기죠? 자 문제 드립니다. 파플라투스가 가리키고 있는 시계에 가장 근접한 시각은? 아 하루하루 우리가 열심히 사냥을 했던 파플라투스의 기억을 더듬어 주세요. 보기 주세요. A 4시 40분 B 1시 50분 1시 50분 K 30분 D 6시 1시 50분 바로 내 문제다. 1시 50분 2번 5 3 1 아 몇 시입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의 선택을 볼게요. 61% 압도적인데요. 정답은 맞았습니다. 1시 50분이 정답이었어요. 우와 야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맞추셨지? 아니 이거는 쉬운 문제 아니에요? 아니 뭐 이거 어떻게 맞추셨을지? 대단하시다. 매일 잡는 보스지만 이 몸통에 있는 시계는 잘 기억하시기 힘들 거라고 거의 1시 50분에 항상 고정돼 있던데? 정답률을 보여주셨습니다. 아 뭐 큰 것은 소중하게 작은 것은 더 소중하게 샅샅이 기억을 해야지 마니 역시 인정했어 기획자가 날 인정해버렸구만 자 이제 10라운드의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획자가 날 인정했어 아 열 번째 문제는요 아주 특별한 분이 전하는 영상 퀴즈입니다. 플레이 아 그 그렇군 저거 문제 뭐예요? 제가 선보였던 업데이트들을 아직까지도 많이 기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플레이 이름 정렬 맞출게 세강의 레저라를 가리는 퀴즈쇼가를 린다고 해서 특별히 제가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레저라리라면 요즘만이 아니라 태초의 메이플스토리에 모든 업데이트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드라고닉 요견도 드라고닉 요견도 1. 캐논슈터 2번 메르세데스 3번 데몬슬레이어 4번 팬텀 질문이 뭐예요? 레전드 업데이트에서 출시되지 않았던 직업은 에이캐논슈터 저 이때 없었습니다. 저 아닙니다. 전 모르는 문제입니다. 팬텀 카운트 들어갑니다. 저 이때 없어가지고 모르는 문제군요. 2 1 자 오한별 디렉터님이 1번이라고 하셨던 보기가 A가 되는거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의 분포도 정답 분포도 아 압도적으로 팬텀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은 4번 팬텀입니다. 축하합니다. 팬텀은 2011년 12월 29일 저스티스 업데이트로 출시된 직업이었죠. 팬텀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시는 직업이라 정말 쉽게 맞추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빅뱅이나 레전드 업데이터 등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즐겨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기쁜데요. 오늘 퀴즈쇼 재미있게 즐기시고 상금도 많이 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한별 디렉터님에게 박수 한번 주실까요 여러분? 와 정말 오랜만에 메이플스토리에서 뵙는 우리 오한별 디렉터님 아 이걸 박수 준다고? 오늘 퀴즈쇼가 메이플스토리 게임 히스토리를 모두 아우르는 특별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한별 디렉터도 여러분께 인사도 드리고 그때의 문제도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방송 함께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네요. 자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4분의 1의 관문을 지나신 거예요.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드십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십니까?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나와서 당황하실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여러분들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모습이 진정한 또 메이플스토리의 유저답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무튼 첫 10문제에 대한 참여자분들의 매잘할 지수를 저희가 지금 측정 중이거든요. 중간 누적 점수 확인해보겠습니다. 과연 10문제를 다 맞힌 사람이 있을지 자 매잘할 지수 초반의 중간 점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여주세요. 1번부터 140번 참가자 중에서 우와 지금 8문제 맞춘분 6문제 맞춘분 보이고요 9문제 맞춘분 72번 0문제 있네. 0문제 0문제 0문제만 보이네 0대게 많다 7문제 7문제 맞추신 분 보이고요 아직까지 10문제 모두 맞추신 분은 안 보이죠? 좋습니다. 그 다음 다음 번호도 공개해주세요. 9문제요. 자 오케이 6문제 맞추신 분들 5문제 7문제 맞추신 분들 아무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초반에 갑자기 막 이렇게 스피디하게 문제가 나와서 조금 템포 맞추시기가 쉽지 않았다 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굉장히 좋은 성적을 9문제면 9만원 타는 거 일단 실력을 보여주고 계신 분들 계신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 아직도 30개의 문제가 남아있고요. 조금 실수했다 이러면 훌훌 떨쳐내시면 됩니다. 왜냐 다음 영역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또 잘 맞추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다음 영역으로 넘어가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영역은 제가 아닌 다른 분이 또 진행을 맡아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퀴즈 남신하면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퀴즈 남신하면 누구죠? 어 내 이름 말할 줄 알았는데 퀴즈 남신하면 김태진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고 퀴즈 여신하면 이분입니다. 우리 김해나 아나운서를 소개합니다. 음 이제 하묵에 좀 올라가겠구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진님과 함께 메자랄 아레나 MC를 맡게 된 김해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메자랄 아레나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쁜데요. 일단 우리 퀴즈님 소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지금 문제 푸느라고 조금 지치신 것 같은데 그래도 힘내서 빠르게 풀어봐야겠죠.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민첩을 키울 수 있는 다음 10문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가봐야겠죠. 준비되셨나요? 1번 문제 갑니다. 자 지금 보여드릴 뿌띠작품 손가락 개수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뿌띠작품 나왔습니다. 손가락 개수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보기 드립니다. A 30 B 36 C 42 30개 아닐까? 38 자 민첩 첫 문제부터 난이도가 상당하네요. 30개 아니야? 드립니다. 5 아니 손이 6개 있으니까 5개씩 하면 30개가 있구만. 2 자 여러분이 어떤 보기를 가장 많이 선택하셨을지 일단 선택 결과 볼까요? 아 B를 36을 가장 많이 선택하셨는데요. 정답은요? 아 주먹이 있네. B가 맞았습니다. 네 하나씩 손가락을 좀 세워드릴게요. 주먹이 있네. 자 세워봐야겠죠. 36이 과연 맞는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몸에 은근슬쩍 다 나왔네. 주먹이 쏟아있네. 2 하이파이브 쇼케이스때 손가락에서 퀴즈가 있었죠. 이번에 많은 분들이 아 저기도 있었어? 아 말도 없네. 그래서 나 30개는 가라고. 아 네 번째 작품이나 홈틸 주름개수등이 퀴즈에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문제는 이 뿜띠 작품의 손가락으로 저기 손가락이었어? 자 그렇다면 저희는 더욱더 예상하기 어려운 다음 문제로 어 꽤 손가락이 있네. 이번 문제 갑니다. 어처구니가 없네. 하이퍼스텝 데미지를 10레벨까지 올리기 위해 필요한 하이퍼스텝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아 이 문제야말로 정확도와 기억력 모두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50? 보기드립니다. 아 뭐야 아 10레벨까지 C 200 D 250 자 데미지 10레벨까지 딱 봐도 200이지 뭐 200 200 200 200 200 200 200 150으로는 톡도 없어. 200은 들어가야 돼. 자 많은 분들이 어떤 보기를 선택하셨을까요? 선택결과는 최소 200 오 B 150을 가장 많이 선택하셨네요. 아 150밖에 안 되나? 선택해 주셨는데 과연 정답이 맞을지 그래도 한 200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답은 B 역시 150 150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demons 러빙 지 가 !", 젓 15 30 100 30 30 흐흐흨 아 연락 啲 깨 홋 아 ٌ Państwo ready Cu 코 eki 100 lyn 코 여 인 소 70 코 시 teen 마구 섞이는 일리움 사이에서 흰머리였던 일리움을 찾아주세요 보여드릴 영상에는 3명의 검은머리 일리움과 1명의 흰머리 일리움이 있습니다 이 검은머리 일리움을 너무 동경한 나머지 흰머리 일리움이 검은머리로 변해서 무리에 섞여 드는데요 이 흰머리였던 일리움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영상 보여드릴게요 4명의 검은머리 일리움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4명의 검은머리 일리움이 흰머리였던 일리움인지 A, B, C, D 중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운트다운 드립니다 4, 3, 2, 1 어떤 보기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오, D를 가장 많이 선택하셨네요 과연 정답은 맞습니다 D가 정답입니다 역시 메자를 뭔지 맞춰버렸구만 아, 이번에는 좀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런데도 많이들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70%가 넘는 정답률이었던 것 같거든요 민첩력이 뛰어난 메자랄 분들이라면 잘 맞춰주셨을 것 같고요 이제 4번 문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아래 보스의 최저 입장 가능 레벨의 합계는 255 55 220 계산기가 필요한데 255 250 아 245 220 235 대강 1000원 50쯤 되겠구만 때려받아 선택결과는 오오오 좀 많이 나뉘었어요 C 1060을 많이 선택해 주셨는데 아 250이 없네 정답은 와 2080입니다 굉장히 적은 분들만 맞춰주셨거든요 네 보시는 화면에 이 최저 입장 가능 레벨의 총합 1080이었고요 계산을 해야 되니까 하드모드가 섞여서 나와가지고 좀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함정이 있는데 밤레온과 윌, 루시드는 모두 모두에 상관없이 입장 가능 레벨이 똑같습니다 눈치채셨나요? 눈치채셨어요? 어 약간은 그래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만 빠르게 캐치하셨으면 좀 정답을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음을 여러분 좀 추스리고요 이번 문제가 워낙 정답률이 낮아져서 사기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다음 5번 문제는 이번에도 특별한 분과 함께하는 영상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 문제를 내주셨는지 기다려 음 건마 255지 문제 바로 드려볼게요 영상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메이플스토리 디렉터를 맡았던 강대현입니다 유저 여러분께는 스트라이커 부대 소속원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응 리얼이 누구요?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럼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어울리 Road 시그너스 기사단은 이런름이 제출하겠습니다 5인? 미아일 트라이커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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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이커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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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너스 기사단장 5인 이름 글자수의 아 그게 아니네 직업이네 5인은 A15 글자 A16 글자 C17 글자 18 글자 156 글자 156 글자 18 골라주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카운트다운 아 그냥 직업이지 오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3 2 1 여러분이 가장 많이 선택해주신 3번에 할 거 없음 3번이 제일 많구만 오 16 글자 B 많이 선택해주셨어요 정답은 각각의 기사단장 이름은 미하일 오지 이리나 이카르트 호크라이로 17 16 오케 정답을 맞추신 분들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메이플스토리 많이 사랑해 와우 쉽지 않네 그지 와 감사합니다 네 정답은 B가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강대현 디렉터께서 문제를 준비해주셨어요 2008년이면 벌써 11년 전 아니 이거 이름을 어떻게 알아 난 몰랐어 이름도 몰랐어 오늘 퀴즈쇼 함께 해주신 강대현 디렉터님 감사드리고요 자 곧 이어서 저희는 민첩 6번 문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갑니다 리프레 마을팜의 지뢰 안에 있는 아 헤네헤인을 위한 문젠가 난이도가 높은 문제죠 고기 드리겠습니다 리프레인을 위한 문젠가 팜 안에 있는 사다리 그렇다면 카운트다운 바로 들어갑니다 와 모르겠는데? 오우씨 탑 난 몇번 들어갔던 것 같은데 1 자 여러분의 3번 전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지 않았던 것 같아 정답이 나뉘었는데요. B 41%로 많이 선택해주셨어요. B가 정답일까요? 정답은 C 4개가 정답입니다. 여러분 해설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팜의 집에는요. 초록색 덩굴로 엮어진 사다리 3개가 있고 낮은 나무 사다리 1개 총 이렇게 4개의 사다리가 있습니다. 지금 함께 사진이 나가고 있죠? 아 저건 못하는 사다리 아니야? 진정한 육설미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몇 번 들어갔었는데. 자 이번에도 좀 예상밖의 문제였는데 6번 문제까지 풀어봤고 우리는 이제 7번 문제 풀어볼 차례가 됐습니다. 7번 문제 빠르게 넘어갑니다. 다음 중 2015년에 출시된 로얄 스테셜 라벨 세트는 아 나 2015년에 안 했는데 A 향긋한 봄 세트, B 콘서트 뮤즈 세트, C 인형의 꿈 세트, D 피어벨의 기술 나 이때는 A 프로 안 했는데 네 2015년도 출시된 로얄 스테셜 라벨 세트 딱 봐도 4번 느낌이 나네 자 곧바로 카운트 들어갑니다. 4번 느낌이 나요 5, 4, 3, 2, 1 아 4번 아니야? 1 아 여러분들이 어떤 정답을 많이 선택해 주셨을까요? B하고 C는 내가 봤어 오 A를 압도적으로 많이 선택해 주셨어요 B하고 C는 제가 봤습니다. 메이플하면서 정답은 A가 맞습니다. 아 그렇구만 자 A 향긋한 봄 세트가 정답이 맞고요 네 콘서트 뮤즈 세트는 2016년 2월 그리고 인형의 꿈 세트는 2017년 10월 그리고 세라벨 기사 세트는 2018년 5월에 출시가 됐죠 아 그렇구만 여기 보이는 이 로얄 세트들이 워낙에 인기가 많다 보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반가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한 번 더 반가운 로얄스타일 세라벨 문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로얄 문젠가 로얄을 해본 적이 있어야죠 다음 로얄스타일 스페셜 라벨 세트의 이름은 그림 보여주세요 네 이 그림자 이미지에 이름을 맞춰주세요 어 그거 아니에요? 베블버블 소풍 세트 꼬마 크레용 세트 블랙 스카우트 세트 별의 기록자 세트 자 그림자 이미지를 보여드렸어요 별의 기록자 느낌이 나네 느낌상 별의 기록자 느낌이 나 나도 안입부덩이인 줄 알았는데 아 2번입니까 길었구만 8번 문제는 여러분의 선택 결과 5 야 확률도 더 야 93% 정답은? 야 다 맞추네? 역시 다이아만 부른 이유가 있는 거 같구만 다이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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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은 이유가 있다 야 씨 다이아만 모은 이유가 있는데 대박이다 헤네시스와 관련된 문제 드릴게요 2번 문제 갑니다 헤네시스의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집의 개수는 그림 보여주세요 자 헤네시스에서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의 총 개수를 맞춰주세요 다시요 집중 못했습니다 다시 좀요 5개? 5개 느낌 나는데 5개 같은데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갈게요 5 4 3 2 1 여러분의 선택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5%가 B 5개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자 정답은 5개 5개가 맞았습니다 아 편집자님 오늘 문제 하고 답하고 5개의 장로스탄의 집 마야의 집 궁수교육원 총 5군데 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 이미지만 봐도 어디에 어떤 NPC가 있는지까지 다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마음의 고향 헤네시스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현재전이 문제하고 답하고 강 나왔습니다 이거 아시죠? 오케이 과연 무슨 문제들이 나왔나 강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메이플스토리M 디렉터를 맡고 있는 최원준입니다 메이플M에서 출시되지 않은 직업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메이플M은 PC 메이플스토리와의 연동을 통해 아 스트라이커 아니면 은협인데 메이플스토리M에서 메이플스토리와 메이플스토리M은 계정연동이 가능합니다 아 스트라이커 아니면 미아일인데 메이플스토리M에서 1일 업적을 달성하면 소정의 마일리지를 획득할 수 있는데요 계정연동을 통해 하루 최대 획득 가능한 마일리지 금액은 얼마일까요? 1번 300마일리지 2번 500마일리지 3번 700마일리지 4번 1000마일리지 4번 1000마일리지 질문이 뭐야? 캐스천 네 계정을 연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루 최대한 700마일리지 저희도 압니다 저 매일 맨날 하고 있습니다 3번이요 3번이요 C입니다 1 여러분의 선택 결과 먼저 볼까요? 어 압도적으로 96%나 700마일리지 선택해 주셨는데요 역시 MVP 다이어집단이다 정답은 3번 700마일리지입니다 몬스터 100마리 사냥 1000매소 획득 등 총 5개의 1일 업적을 모두 완료하시면 연동된 계정에 700마일리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메이플M과 메이플스토리를 즐겨주시고 매일매일 서비스 문제도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답은 700마일리지였습니다 메이플스토리M과 연동해서 게임을 즐겨주고 계신 분이라면 정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문제는 메이플스토리M을 총괄하고 계신 최은준 디렉터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또 김연아 아나운서와 함께 민첩에 관련된 10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퀴즈의 절반까지 온 거거든요 지금까지 유저분들의 매잘할지수를 한번 측정해서 중간점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들의 매잘할지수를 측정합니다 과연 최대가 한 18정도까지 나왔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문제가 좀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 오.... 17문제 맞히셨어요 와....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점수를 좀 올려주셨는데 확실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4... 147분들 한번 보여주세요 자기 점수 잘 체크하세요 아... 확실히 어려운 문제가 많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그래도 대단하신 분들도 몇몇 보이네요 지금 앞서서 이제 영은 뭐냐? 영이 왜 이렇게 많아? 160부터 170까지 다 0인 거 보니까 없는 사람들인가? 빈자리인 거 같은데 평균적으로 이번 민첩에서 어느 정도 맞추셨는지 대충 감이 오는데 아직 절반밖에 안 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력을 키울 수 있는 다음 라운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력의 첫 시작으로 정말 잘 어울리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별 게스트분이 보기를 읽어드릴 거예요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력 1번입니다 보기 중 윌의 명대사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들려주세요 아 윌이 대사를 했어? 네 보기에 A, B, C에 정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번, 3번은 레헬은 루시드가 하는 느낌이고 4번인가 A 같은데 A가 한 90%, D가 한 10% 결과부터 볼까요? 어 A를 가장 많이 선택을 해주셨네요 네 네 정답은? 아 그렇지 누구든 숨겨둔 펜슬은 있는 법 매절알 그게 바로 나라 아 정말 귀가 정화되는 것 같은 그런 깜짝 선물이었습니다 윌 역의 김영선 성우분께서 목소리로 깜짝 출연을 해주셨어요 네 어 이제 다른 캐릭터의 명대사를 이제 윌의 목소리로 들을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도 색다른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 보기 B는 이제 루시드의 대사였고요 C는 검은 마법사의 대사 D는 아 그래? 둘 다 루시드인 줄 알았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매그너스 회고록 새로운 시대의 서막에서 매그너스가 하지 않은 대사는 자 포기 드립니다 A 아니다 모르는 거다 누군가는 이곳을 전사들의 무덤이라 부르던가 B 살기 위해 발 아래의 지체들을 쌓을 수밖에 C 죽음의 문턱을 수도 없이 드나들어왔다 D 죽음의 공포 그 자체 카운트 주세요 어 방금 4번 느낌이구만 이 사람의 톤이 죽음의 공포 그 자체에 아 조금 헷갈렸을 거 같은데 일단은 정답 분포도를 보겠습니다 C가 아니라는 T를 냈어 아 D가 아니라는 T를 냈어 아 지금 뭐 어 기계조차 헷갈려 한다고 말을 하고 있네요 자 정답 바로 발표하죠 정답은요 B였습니다 어 B였구만 이렇구만 B는 이제 매그너스 회고록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대사인데 영상으로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죠 A 나왔고요 죽음의 문턱을 죽음의 문턱을 소리도 없이 드나들어왔다 죽음의 공포 그 자체 C와 D도 나왔죠 보여주세요 네 이 깃발을 주었던 NPC 이름을 맞춰주세요 보기 나갑니다 A 메이플 운영자 B 바이킨 C 카산데라가 앉았을 거 같은데 기억나시나요? B 아니면 C겠지 딱 봐도 B 아니면 C겠구만 5 4 3 나라면 C를 찍는다 여러분의 선택 결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인 느낌이 나 네 어 약간 A와 C가 에이 운영자국 파산데라고 줬을까 설마 천일깃발을 아 못하네요 어허 설마 A, B, C, D가 지금 다 분포가 돼 있는데요 설마 운영자국 파산데라고 줬을까 기대됩니다 정답은 그렇지 금인 C가 정답이었습니다 운영자국 파산데라가 천일깃발을 줄리가 기념 깃발 퀘스트의 마지막에 MPC 그인이 깃발을 주는데요 이때 감사의 표시로 기념 깃발의 이동속도 옵션을 15로 증가시켜줬습니다 이 깃발 받으셨던 분들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계시죠? 계시죠? 네 천일이면 2006년도인데 정답 맞히신 매자라는 분들 맞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와 2006년도면은 나 초딩 때 아니야? 문제 풀어볼 차례입니다 계속해서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볼게요 문제 드립니다 영웅집결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한 인물은 이 영상 기억나시죠? 영상에 등장했던 인물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보기 드립니다 아 헷갈리는데요 카운트다운 바로 주세요 4 3 2 1 1 2 1 2 2 2 3 2 2 2 3 3 3 2 3 2 3 3 2 3 3 아 뭔데 기사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인물은 누구인가 카이슨 카이오스 시무스 라이브 몇 번입니까 전 모르겠습 출제할 수 있어서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그럼 문제 드리겠습니다 UNI 업데이트와 함께 진행한 메이플스토리 전국소통 캠페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카이오스 1번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2번 너의 목소리를 보여줘 3번 너의 목소리가 들려 4번 너의 목소리가 보여 너의 목소리가 들려줘 1번이겠구만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2 1 문맥상 1번이 맞는거 아니야? 어... 어... 글쎄요 아 너의 목소리가 들려인가 어떻게 선택을 했을까요? 거의 맞힌 것 같다 예 예 맞네요 정답 공개합니다 그렇지 네 정답은 1번 너의 목소리를 문맥상 1번 느낌이었어 그거지 2014년에 전국 주요 6개 도시 및 온라인상에서 참여할 수 있는 소통 캠페인이었죠 네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 영광스럽습니다 계속해서 메이플스토리 온라인도 2분 누구입니까? 저 못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답은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였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5번 문제까지 잘 풀어봤는데요 이렇게 퀴즈 진행에 도움을 주신 고세준 디렉터님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네 저희는 곧 이어서 지력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요 정말 좀 듣기만 해도 끝까지는 문제로 엄선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눈을 크게 뜨시고 풀어주시고요 6번 문제 갑니다 헬스 보상 칭호 중 가장 처음에 나왔던 칭호는 보기 드릴게요 mesi 한 겹 정말 directed 의뢰 공포도를 보죠 1번 Oui 그 골아저음 네 나눠줬고요. 자 그러면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헤이스트. 난정말 헤이스트는요. 2016년에 진행된 최초 헤이스트 이벤트의 칭호 이름입니다. 그 당시 보상으로는 헤이스트 상자 의자와 헤이스트 데미지 스킨이 지급이 됐습니다. 진짜 정말 완전 진심. 뭐 다 비슷비슷한 그런 뉘앙스인데 아무튼 조금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정답 맞히신 분들 축하드리면서 7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행운의 세븐. 럭키 세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문제 드립니다. 그림자 상인단 세비지 터미널 지부의 규칙 내용 중 상인단의 미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보기 주세요. A. 대로 주면 말로 받아라. B. 단순하게 살아라. C.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D. 일찍 일어나는 벌레가 먼저 죽는다. 딱 봐도 D네. 느낌성 D야. 바로 드립니다. 느낌성 D머도? D. 일찍 일어나는 벌레가 먼저 죽는다. 이건 좀 그렇지 않나? 일단은 여러분들이 뭘 선택을 했는지 볼게요. 정답 공개에 앞서서 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가 40% 인데요. 아 그래요? 이게 약간의 어떤 트릭이 있었던 거죠? 자 정답 공개합니다. 오 마이. 그렇죠.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야. 일찍 일어나는 벌레가 먼저 죽는 건 뭐예요? 즐길 수 없다면 피해라죠. 이걸 약간 변주했습니다. 상인단의 미덕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죠. 야 이걸 어떻게 보냐. 그림자 상인단다운 조금은 염세적인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캐릭터의 어떤 특성을 알고 계셨다면 쉽게 맞추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시는 차원의 도서관, 설원의 음유시인 관련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4를 다 냈는데? 축복이라 하지 않았을까? 안 좋은 말보단 좋은 말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정답 선택해 주셨는지 볼게요. 오 천벌이 지금 53%죠? 그렇지만 재앙 선택해 주신 분도 거의 30%였는데 정답은? 야. 아 천벌이었습니다. 천벌.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엘라스의 사람들은 눈을 천벌이라고 믿었다. 으흠. 네 이 차원의 도서관 에피소드 4, 설원의 음유시인의 주문은 흔흔한 말입니다. 마을 엘라스는 사시사철 눈이 오기 때문에 눈보라, 추위, 기아가 항상 존재했던 마을이어서 엘라스 주민들은 눈을 천벌이라고 믿었다는 슬픈 내용입니다. 아 그 눈을 내가 생각한 눈이 아니라 그 눈을. 하하하하하하. 그럼 사람의 눈인 줄 알았지. 검은 마법사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힘을 얻지 않은 인물은? 내 문젠가? A. 마스터 오맨. B. 윌. C. 데미안. D. 반 레온. 자 검은 마법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인물입니다. 결코. 마스터 오맨. 하하하하하하. 카운트 주세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하. 마스터 오맨. 먼치를 위한. 문제. 제네시스 따러 가야 된다고. 아하. 하얀 마법사에 등장하는 몬스터죠 검은 마법사가 아닌 매달할 몬티랑 불글을 넣어주십시오 네 검은 마법사가 아니라 하얀 마법사의 영향을 받았군요 하얀 마법사의 영향을 받았군요 자 이제 지력의 마지막 열 번째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특별한 분의 영상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분께서 드렉팅 하셨던 스토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설마 마사카 설마 인기 많은 테마곡을 드렉팅 하신 분이거든요 누군지 아시겠나요? 황선영 디렉터님의 문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플스토리 6대 디렉터였던 황선영입니다 메이플 월드의 구원자의 훈장은 뭘까요? 3번입니다 저거 시그너스의 구원자 저거잖아 특히 블록버스터 블랙헤븐 이야기는 메이플스토리 하면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도 블랙헤븐의 OST인 프라미스 오브 헤븐 특히나 다른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1번 눌렀습니다 저도 프라미스 오브 헤븐의 뮤직비디오는 블랙헤븐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데요 영상 중 가장 핵심되는 부분을 보시고 문제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많은 유저분들이 사랑해주신 만큼 이번 문제는 꼭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블랙헤븐의 엔딩곡인 프라미스 오브 헤븐의 1부분입니다 뭐하는건데 이거 이 사이에 들어갈 음을 맞추는건가? 비어있는 곳에 들어갈 올바른 가사를 골라주세요 1번 안을 수 있다는 것 2번 깨닫게 될거라는 것 3번 같이 웃을거라는 걸 4번 알려줄거라는 걸 A입니다 왜냐면은 내가 이 사람의 말투를 봤어 B, C, D같은 경우는 발음을 잘 못했다 그래서 답은 A이다 자 A, B, C, D 다 파악되셨죠? 카운트 드립니다 3, 2, 1 자 정답이 과연 뭘까요? 모르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분포도를 보죠 70% 압도적이네요 정답 공개합니다 11 Jo가 진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본격적으로 Tok Nisin cu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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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당신 언어 불 수 열 10번 이상acked 눈 입 짧은 시간이었지만 프라미스 오브 헤븐 잘 들으셨나요? 블랙헤븐 이외에도 메이플에는 많은 퀘스트들과 이벤트까지 각자 다양한 의미와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요 게임 내 다양한 이런 이야기들을 온전히 다 즐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답 D 알려줄 거라는 아니 나는 이걸 들을 수가 없었어 노래 때문에 스킵해가지고 블랙헤븐 스토리가 감동적이어서 테마곡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정말 추억의 그분들과 함께하면서 그때의 기억이 마구 샘솟은 매달아 아레나입니다 황선영 디렉터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네 추억과 관련된 열 문제가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네네네 지금까지 중간 점수 공개에 앞서서 이번에는 탑20 먼저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20 중에서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탑20 중에서 10등을 차지한 분은 저희가 넥슨 캐시를 드릴 겁니다 왜냐 이 10등을 유지하시라는 의미에서 그래야지 50만원을 확보하실 겁니다 탑20 공개합니다 30문제 중에 과연 자 1등이 72번이고요 20등이 234번 19문제를 마치셨어요 지금 1등이 와 응답 시간으로 또 가린다고? 와 응답 시간에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순위가 갈렸어요 자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10등을 차지한 310번 어디 계십니까? 2층에 계시나요? 310번 어 예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등 72번이 아까 우리 그 대구에서 오신 분 어디 계시죠? 네 지금 뭐 순위 안에 드셨나요? 아 예 아직도 아직도 열 문제 남아있기 때문에 자 우리 마이크 네 받으셨습니까? 아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10등 감사합니다 아 일단은 지금 점수를 유지를 하셔야지 이제 어 상금 50만원을 확보를 하는데 네 어떠세요 지금 현재 심경이? 어 생각보다 많이 긴장이 돼가지고 예 잘 모르겠네요 어 지금 보니까 어 20문제를 마치신 분들 중에서 그나마 좀 상위권이에요 응답 시간이 조금 더 빠르게 누르시면서 어 좋은 성적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상금 50만원을 탄다 어떤 일에 쓰실 예정입니까? 일단 저금하고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문제 개수로는 몇 문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로 역전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좀 긴장도 되시고 부담도 되시죠? 네 예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서 소정의 넥슨 캐시 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축하합니다 10등만 주는 거예요? 10등 현재 10등을 달리고 계신 분에게 넥슨 캐시를 쐈고요 야 자 그리고 또 중간 누적 점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바로 보여 주시죠 아 와 뭐 앞서서 순위 발표한 것처럼 20개, 21개, 20개, 21개 맞추신 분들은 뭐 단연 상위권이죠 그리고 16개, 뭐 16개 도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10문제 남아 있나요? 그렇죠 10문제 남았죠 141번부터 보여주세요 아 뭔가 이거 중간 점수할 때 좀 릴즈하다 나만 그런 거 자 예 살짝 오류가 나는데 이럴 때는 아 아니네요 바로 보이네요 예 다시 다시 한번 볼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아 대단하시네 일단은 다 두 자릿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뭐 아닌 분들도 계시고요 예 자 마지막 보여주세요 음 아 쏘 됐을까 남은 2문제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 이게 0이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일 수도 맞아 네 1문제 지금 가겠습니다 근데 한 문제가 있긴 있네 302번이 한 문제네 한 문제는 뭐냐 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혜나씨 바로 행운 아닐까요 행운! 그렇죠 이 모든 분들에게 좀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영역 행운 문제 나의 영역이다 카드나 빼고 도전 모두 말립니다 이 부분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정답이 공개된 적이 없는 문제 어허 정말 정말 행운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가 지금 문제 갑니다 휴 다음 고기의 성형 중 메이플 월드의 캐릭터 중에 가장 많은 성형은 자 고기 드릴게요 신상 발견 얼굴 참깨 얼굴 페페 얼굴 핑크빈 얼굴 네 메이플 유저분들이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지 골라주시는 문제예요 자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D 가자 왠지 핑크빈 얼굴은 많이 본 것 같아 D 같은데 궁금해요 정답이 궁금해요 저희도 핑크빈 얼굴 좀 본 것 같아 몇 번 본 것 같아 일단 여러분들이 선택을 보겠습니다 네 오 비슷비슷해요 어 그치 차이가 거의 없는데 정답은 아 참깨야 참깨 얼굴이구나 마사카 정답은 참깨 얼굴이에요 사실 4개 얼굴이 정말 모두 호불호가 뚜렷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저는 페페 얼굴이 좋거든요 김태진씨는 어떠세요? 저는 뭐 이제 그 참깨 얼굴이 좋네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게 당연히 또 인기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다음 문제 가자 다음 문제 자 여러분들 행운 문제는 정말 행운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문제로 얼른 넘어가 볼게요 주세요 메이플스토리는 2003년 4월 29일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 6월 15일 오늘은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지 며칠째예요? 고기 주세요 조그맣게 해놨나 보다 5,592일 5,692일 5,792일 5,792일 5,891 5,891 자 오늘 우리 몇 번을까요? 카운트 주세요 한 5,692일 정도 안 됐을까? 3,3,2,1 그게 좀 됐을 것 같은데 1 자 몇 번을 찍으셨는지 한번 볼까요? 어렵습니다 어 5,792일이 50%가 넘네요 어 정답 보겠습니다 삐 아 5,892일이었어요 지금 이 문제가 어떤 순위에 굉장한 변수가 됐을 것 같습니다 마사카 아 저희가 그 네이버 네이버 달력본서 한 번 보세요 보이시죠? 5,892일 네이버 달력 쓰는 거 보세요 이거는 정말 행운이 필요했던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앞서 천일 기념 깃발 관련해서 문제를 드렸었는데요 메이플스토리가 이제 곧 6,000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메이플스토리와 함께한 시간들을 새삼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3번 문제 풀어볼 자리가 됐습니다 문제 주세요 오르비스 공원에서 만날 수 있는 가정부 엘마 그녀에 대한 설명줄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릴게요 주황색 머리카락을 양갈래로 땋으며 앞머리에는 피네들 보인다 D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있으며 앞치마에 두 손을 모두 넣고 있다 C 주인님은 몇 달째 집을 나간 상태지만 월급은 꼬박꼬박 주고 있다 D 오르비스의 다른 주민들처럼 날개를 가지고 있다 자 엘마의 설정 날개 못 본 것 같은데 틀린거 자 이제 파운드 들어갑니다 아 그렇습니다 C인가 4 3 날개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하고 다른건가? 어허 자 여러분의 선택은 오 C를 가장 많이 선택해 주셨어요 59%나 선택해 주셨는데 정답 확인해 볼까요? C형 아 길었구만 네 그렇죠 이제 몇 달째 집을 나간 상태라면 가정부 월급을 주기가 힘들겠죠 월급을 받고 있었다면 집에서 엘마가 일하고 있지 바깥에서 서기기 쉽지 않겠죠? 네 정답은 쉬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유추 능력에 찬사를 보내며 다음 4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끝까지 파이팅입니다 4번 문제 주세요 스테이터스 바 하단에 존재하는 시스템 메뉴 버튼을 눌렀을 때 출력되는 세부 항목의 수를 모두 합하면 어 R을 클릭하면 세부 목록이 위로 떠요 아시죠? 그 목록들의 항목들은 어허 마사카 A 19 B 22 C 24 D 27 이럴땐 빨리 카운트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22 이게? 24는 될 것 같은데 4 3 2 1 진짜 행운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정답은요 24? 일단 여러분들의 선택 22를 제일 많이 선택하시죠 24가 됐죠? 제일 적은 선택은 27이었고요 정답 보여주세요 아 아 27개 마사카 수은이 뒤바뀌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지금 정답은 27이었고요 요거 해설해 드릴게요 이벤트 창에 2개 캐릭터 창에 6개 커뮤니티 창에 5개 설정 창에 4개 메뉴 창에 10개 도합 27개죠 많이 쓰는 메뉴지만 이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노트북 들고 갔어야 됐다 와 까비 네 다음은 해군의 다섯 번째 문제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영상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또 누가 오셨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그분인가 마지막에 나오겠지 안녕하세요 해외 메이플스토리 디렉터를 맡고 있는 배정일입니다 현재 메이플스토리는 다양한 언어로 출시 아 저거 그거잖아 아크스킬 아크스킬 이름 뭔가요 저거 자 그럼 여기서 문제드리겠습니다 메이플스토리는 2003년 4월 한국에서 정신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그렇다면 해외에서 가장 먼저 서비스가 고통의 근원인가요?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1번 중국 2번 중국 3번 일본 4번 대만 근원의 기업 네 여러분 해외에서 가장 먼저 서비스가 시작된 국가를 맞춰주시고요 제출 네 가자 5 4 3 2 1 많이들 맞추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분포도를 볼까요? 일본과 대만을 많이 선택해 주셨네요 나 고통의 근원이라고 근원의 기억이 나고 어디죠? 정답은 영상으로 정답은 3번 일본입니다 한국 출시 후 약 7개월 뒤 2003년 12월 3일 출시되었습니다 길었구만 앞으로도 메이플스토리에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답은 일본이었습니다 메이플스토리는 해외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즐겨주고 계시죠 각 지역에 맞게 다양한 이벤트와 직업들이 업데이트되니 해외에서 서비스 티어쓰기 없이 고통의 아 군원의 기억이요 자 이제 5개의 문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6번 문제 풀어볼 차례예요 6번 문제 드립니다 프리미엄 PC방에서 제공되는 프리미엄 PC방 훈장의 모든 아 PC방 훈장도 가야 돼? 자 보기 바로 드릴게요 A 자 다들 아실 거예요 A 652 B 648 C 352 D 348 아 이건 정말 여러분들의 운을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카운트 바로 주세요 모든 훈장들의 합 3 2 마사카 1 자 정답은요 자 정답은요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선택한 것은 B 648이었고요 정답 보겠습니다 A였습니다 652 아 다양한 훈장이 많은데 아직까지도 PC방 훈장은 굉장히 좋은 훈장이잖아요 그래서 좀 친숙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에는 행운의 문제 7번입니다 뜨거워진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이번에는 신나는 댄스 파티 문제가 됩니다 저희가 어떤 개발자분이 개인적으로 제작한 영상을 몰래 입수를 했어요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 이후에 문제를 알려드릴 거거든요 눈을 크게 뜨고 영상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몇 마리인지 하는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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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이 춤 어디서 본거 같은데 자 영상 잘 보셨죠? 그렇다면 문제를 드려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나오지 않나? 아하 마사카 고개드릴게요 저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되는거죠? 하얀 녹음색 안나오지 않았을까? 마사카 여러분들이 어떤 동체시력까지 행운이 함께 분홍색깔? 노란색깔인가요? 5 4 하얀색 같은데? 2 1 노란색 아니면 하얀색 같은데? 어 D를 가장 많이 선택해 주셨네요 그렇다면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하얀 녹음 아 역시 하얀 녹음 정답이었어요 역시 내절랄 멋지 바빠서 집중을 못했는데 저는 음악소리가 너무 강렬해가지고 중독성이 있어서 영상을 자세히 못 봤는데 많이 맞춰주셨네요 자 이제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문제는 3개 여러분들 끝까지 행운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8번 문제 주세요 프리토의 구애의 춤을 틀리지 않고 완료하려면 방향키를 몇 번 눌러야 할까요? 일단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자 오케이 아 옛날에 많이 해가지고 보기 드립니다 3, 5, 7, 9 아니야? 아니요 더 11번 65, 70, 70 75, 80 중에 A, B, C, D 골라주세요 카운트 드립니다 3 2 1 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보여주세요 모르겠네 B와 C의 지금 80%예요 자 정답은 C가 정답이었네요 음 그렇구만 와 나 안 들어간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아 요거는 설명을 좀 드리자면 프리토의 구애의 춤이 총 10번의 스테이지로 나뉘어져 있죠 모두 더하면 75번 아 아 6, 7, 7, 7, 8, 8, 7 2 2 4 5 5 5 5 5 6 6 6 6 6 7 7 8 9 8 9 9 9 10 11 11 11 12 11 12 12 12 11 12 13 14 15 16 16 16 세상은 심연하네 견뎌만은 내 심장에 견뎌라 죽은 태양만이 영원을 비추네 방금 들으셨던 다크니스 노래 중에 들리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올바른 가사는 무엇일까요? 1번, 붉은길 화염 위에 칼날이 날개 펴고 2번, 죽음의 태양만이 나날이 커져가고 3번, 빛나는 영혼마저 샅샅이 흩어지고 4번, 모두의 영혼만이 그 길을 비춰주고 정답은 무엇일까요? 3번? 2번? 아 뭐 알아야지 들어본 적이 있어야지 들어보면 봤을텐데 자, 여러분의 선택 결과부터 볼까요? 아 1번, 아 압도적이다 아 압도적으로 많죠? 자, 정답이 뭐 거의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정답 공개합니다 붉은길 화염 위에 칼날이 날개 펴고 모두 맞추셨을 거라 믿고 메이플스토리와 국화세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우리 헤나씨가 유독 좋아하시네요 개목블론은 뭐야 이 다크해니스 테마곡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오직 하연우씨만 소화할 수 있는 곡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죠 온다, 그분 나온다 이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유종의 미를 걷어봅시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 수고 많으셨는데 마지막 한 문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두에게 마사카 바라면서 영상으로 만나보겠고요 이번 문제는 온라인 유저분들도 똑같이 현장에 동일한 문제를 푸시면서 홈페이지에서 답안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마사카 틀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플스토리 디렉터를 맡고 있는 강원기입니다 오늘 메자랄 아레나는 즐거우셨나요? 메이플스토리에 대한 애장을 확인하고 상금도 타가는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정말 고심해서 문제를 준비하였는데요 행운의 마지막 문제인 만큼 모두가 낼슨 캐시를 타가셨으면 합니다 메자랄 아레나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드립니다 다음에 나오는 지역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은오리는데 아니에요? 1번 미나르숲 2번 여우숲 3번 선유산 기습 4번 무릉동원 여우숲 아냐? 카운트다운 바로 갈게요 4 3 2 3 1 2 3 3 5 5 5 6 6 6 9 10 11 12 9 10 12 15